동료를 구한다고 말씀드렸고, 좋은 실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해주셨다. 처음에 저의 무지로 인해 CG급 이펙트를 기준으로 잡고 말씀드렸는데,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편집을 공동작업해주실 분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다. 몇 분에게 1급 15만원씩 지급하고 일을 해왔다. 그리고 나온 결론은, 지금처럼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. 지원자분들의 실력은 다들 뛰어나셨다. 유튜브 편집을 하시기엔 다들 과분한 분들이셨다. 그런데 문제는 다들 너무 착하시고 예쁘게 하신다. 저는 편집을 배운 적 없는 초심자지만,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, 완전 센 거, 날것을 원했다. 두 번째로 간단하게, 세 번째로 이쁜 것보다는 파괴적이고 거친 것, 일단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기준을 지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 회가 되더라. 지원해주셔서 감사했고, 지원자분들의 동의를 구한분에 한해 영상을 올린다. 감상해주시면 감사하다. 이펙트 넣기 전 영상 소스들이랑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말씀드렸었다. 앞에 하이머딩거 이펙트를 긴벌레에게 적용시켜주시면 된다. A4 용지가 날아가서 벽에 박히거나 붙는 효과를 보여주시면 된다. 오른쪽에 28kg라는 텍스트를 만드시고, 박살내는 효과를 보여주시면 된다. 킹오프파이터 부산하기 큐 필살기를 적용시켜주시면 된다. 루운도 스킬효과를 적용시켜주시면 된다. 나루토 나서라는 효과를 적용시켜주시면 된다. 스파이더맨이 씨를 뿜고 날아가는 걸 표현해주시면 된다. 스파이더맨이 씨를 뿜고 날아가는 걸 표현해주시면 된다. 첫 번째 분이다. 첫 번째 분이다. 중간ín'.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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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